2. MSA 구성요소 2. 네 번째 MSA 구성요소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리소스를 지원 서비스 또는 백엔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부 연계 서비스 및 직접 구축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며 다른 지원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가운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 서비스 종류로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 및 관리되는 DB 서비스, 세션 관리, 성능 향상 등의 용도를 위한 메모리 캐싱 서비스, 그리고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 인증, 간편결제, 오픈 API 형태로 외부와 연계한 서비스, AI, 빅데이터, 챗봇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서비스인 내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주요 도구로는 DB 서비스의 오라클, MySQL, MariaDB, MungoDB 등이 있으며, 캐싱 서비스는 Redis, 그리고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로는 Revit MQ와 카프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MSA 구성 요소는 원격 측정, 즉 텔레메트리입니다. 원격 측정이란 모니터링 로깅을 포함하여 얼러팅 기능과 각 서비스 간 추적이 가능한 도구를 말합니다. MSA에서는 상당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분산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들의 상태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이슈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원격 측정을 통해 서비스들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별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 서비스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 간의 로그를 한데 모아야 하고, 각 서비스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추적해야 하며, 각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원격 측정은 바로 로깅, 트레이싱, 모니터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MSA에서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분산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들의 상태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이슈에 대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원격 측정은 이러한 분산 서비스의 이슈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격 측정은 모니터링, 로깅을 포함하여 알림 기능과 각 서비스 간 추적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니터링은 대상의 성능이나 효율성을 확인하는 서비스이고, 로깅은 대상의 로그들을 수집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트레이싱은 이벤트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오픈소스 도구로는 프로메테우스, ELK, 집킨 예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MSA 구성 요소는 CICD 자동화입니다. CICD는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및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제공 및 배포에 이르는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 자동화와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개발, 테스트, 배포 과정에 대한 자동화와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도구 기반 프로세스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짧은 주기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ICD에서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개발 코드를 통합할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화시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하면 자동으로 빌드, 통합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CD는 Continuous Delivery와 Continuous Development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Continuous Delivery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CI 프로세스를 통과하는 모든 코드 변경 내용을 프로덕션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 자동으로 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Continuous Development는 지속적인 배포의 뜻으로 앞에 두 과정을 프로덕션 환경까지 자동 배포 혹은 의사결정에 의해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ICD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테스트 및 배포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자동화를 제공하여 CICD 파이프라인으로도 불립니다. MSA에서 CICD 자동화를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작고 분화된 조직에서 서비스를 작은 크기로 나누어 개발하기 때문에 해당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게 되어 개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연관된 마이크로 서비스만 테스트를 수행함으로 개발 테스트 배포 일정이 대폭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CICD 자동화의 주요 도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코드 작성 유형에는 Git 그리고 Travis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빌드 유형 도구로는 Booker, Maven, Jenkins, Gradle이 있고 배포 유형 도구로는 Nexus, Harbor, Helm, Jenkins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MSA 외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MSA 구성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들이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